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3월 26일 금요일 저녁 퇴근길 페이지 2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김석환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제가 다른 일을 보느라고 우리 시장을 못 봤는데 그래도 좀 올랐군요, 오늘은. 네,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아시아 어디부터 좀 가볼까요, 그러면? 네, 아시아 중국이죠, 당연히. 네, 중국. 일단 최근에 중국과 관련해서 여러 이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가 약세의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 오늘 인민은행이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서 4월 정도에 일부 은행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 준비를 하는 게 있는데 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주 초반에 이강이라고 하는 인민은행 총재가 완화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들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중국 증시의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상해 지수가 1.6% 상승을 했고요. 심천 지수가 2.6%나 상승을 했고요. 홍콩의 항생 지수도 1.6% 넘게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 기타 대만이나 베트남도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가끔 보면 딱 보면 중학생 때 어떻게 생겼겠구나라는 감이 딱 오는 분이 있고 전혀 감이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애들도 보면 얘는 크면 어떻게 되겠다는 게 딱 보이는 애들이 있고 아무리 얘는 어떻게 클까를 너무 모르겠는 애가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는 왜요? 김석환 연구원님은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모습이 그냥 환히 보입니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에서 정확하게 똑같을 것 같아. 하나도 안 변하셨을 것 같아. 그런가요? 여기서 약간 더 마르셨을 것 같아. 그렇죠. 많이 말랐었죠. 한 10kg 정도 빠진 우리 현재에서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차이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때가 그립죠? 항상 그립긴 하죠. 그때가 그립습니까? 그립죠. 왜요? 그때 그립실 수 있죠. 그래도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시죠. 행복합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때가 그리운데 지금이 행복한 건? 불행할 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나 이런 쪽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주초에 샤오미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레이진 CEO가 직접 나와서 우리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전기차가 진짜 예전에 내연기관이나 이런 걸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친환경차 기반의 자율주행 쪽으로 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샤오미가 오늘 중국 현지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샤오미는 어찌 됐건 기본적으로 가든을 잘 만들긴 하지만 자동차를 만드는 데 대한 노하우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협업을 하게 될 텐데 그 협업 파트너가 누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중국 홍콩과 중국 상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 장성 자동차가 일단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영어로는 그레이트 월 자동차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 각각 상해나 홍콩 증시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어요. 만리장성할 때 그레이트 월이고군요. 네 맞습니다. 장성 자동차라고 했어요. 그래서 홍콩은 상한가가 없고요. 중국은 상한가가 10%이기 때문에 상해만 본다면 그래서 오늘 각각 10% 정도 상승을 했고 샤오미가 6% 넘게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혜지 운하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여기에 지금 수혜지 운하를 가로막고 있는 컨테이너선이 대만 에버그린 해운사의 소속 컨테이너선인데 길막선. 지금 에버그린 해운이 23일 날 이 이슈가 발생했던 23일 날 7%가 하락한 이후에 지금 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오늘에 와서는 한 3% 정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수혜지 운하 상황이 좀 어떤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료화면을 좀 통해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해운 관련주 뭐 최근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당히 글로벌 물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해운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고 특히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사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H&M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오늘 H&M이나 대한해운, 펜오션, 현대글로비스 이런 기업들까지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고 특히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H&M인데 오늘 16%나 올랐고요. 연초 이후에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무려 110%나 상승을 했습니다. 대한해운과 펜오션은 H&M과는 업이 다릅니까? 컨테이너선이 아니에요? 네. 벌크입니다. 이쪽은. 내용이 다른데. H&M은 진짜 호재가 막 터지네. 그래서 지금 방금 사진을 좀 보셨겠지만 보시면 이게 지금 에버그린 해운사 소속되어 있는 컨테이너선이고요. 이게 에버기분이라는 선명이에요. 선명인데 이 수에지우나가 대략 한 가로 길이가 폭이 한 400m 정도 돼요. 폭이? 네. 아니요. 전체 길이가? 아니요. 이게 강폭이죠. 강폭, 강폭. 강폭이죠. 저보다 조금 좁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조금 좁겠죠.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 에버기분사 이게. 2매기분이 더 차고 나와요. 가보셨어요? 수에지를 들었는데요? 수에지를 가보셨다고요?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사배 안 된다니까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22만 톤 정도가 되고요. 이 선미부터 선두부터 선미까지 보면 길이가 대략 한 4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강을 확 틀어막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아. 배가 오히려 그러면 강보다, 운하보다 좀 더 길어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실려있는 이 위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컨테이너선이거든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를 얘기할 때 이 컨테이너를 그 배에 몇 개나 실을 수 있느냐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한 2만 개 정도가 생깁니다. 2만 TU. 그래서 2만 TU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위성사진과 그렇게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 화요일 저녁에 지금 이 상황이 발생했던 거고 지금 벌써 3, 4일 정도 지났는데 그렇죠. 이게 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현지에서 작업하고 있는 그런 관계자들의 전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스웨지우나 현재 상황이 어떠냐라고 보면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그 비행기도 현재 경로가 어떤지 항로가 어떤지 추적하는 게 있거든요. 플라이드 트래커나 이런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린 트로픽이라고 하는 곳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직접 가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 실제 스웨지우나는 지중해하고 홍해를 잇는 운하이고 이거는 이제 인공적으로 건설이 된 거죠. 전체 길이가 한 190km 정도가 되고 수심은 한 22m 정도 돼요. 공사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한 것 같고요. 이 경로를 통해서 연간 한 2만 척 정도가 통과를 하는데 글로벌 해상 물동량의 약 12% 정도가 이 스웨지우나는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에 이 사태가 발생한 시점에서 유가가 전일 급락했다가 그날 또 급반응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해상으로 운송이 되는 글로벌 유가 운송량의 한 5에서 10% 정도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약 8% 정도가 바로 이 스웨지 운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오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지중해 쪽에서 있는 항구 이게 들어오는 쪽 그리고 이쪽 밑에는 홍해 쪽에서 들어가는 쪽 여기 지금 다 정체가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낑겨 있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가 그레이트 비터라고 하는 호수인데 여기에도 상당한 선박들이 지금 갇혀 있는 항구입니다. 대기 중이군요. 앞으로는 왜 못 가요? 앞으로는 어디예요? 이게 지금 위에서도 밀려있고 이러니까 교통 아무래도 정체가 지금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왜 안 빠지죠? 배가? 그러려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옛날에는 이 스웨지 운하가 있기 전에는 유럽에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려면 이 아프리카 대륙을 쫙 타고 이렇게 넘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보면은 거리상으로만 보면 한 15,000마일 정도 더 그러면 당연히 기름도 많이 들 것이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5일자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선박의 유형이 현재 지금 대기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벌크라고 하는 게 우리가 곡물이라든지 또는 광물 같은 걸 옮기는 선박들을 우리가 벌크선 얘기하고 상품 주요 재화나 이런 것들을 옮기는 게 컨테이너선 이렇게 얘기하고 원유 이런 탱커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류별로 이런 선박들이 돈이 무서워요. 저거 봉쇄로 길을 잃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선박들의 정체가 뭔지 저거를 다 지금 조사했잖아요. 그렇죠? 며칠 만에 그렇죠. 이건 근데 맨날 밥 먹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했던 거여서 그렇게 대단하다고 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번에 이게 투자 무관한 자료였으면 과연 저렇게 빨리 조사될까요? 그렇게 하겠죠. 근데 이게 방금 이 프로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수혜지훈화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통행료를 받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이제 다른데 배의 무게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한 30만 불 정도 한 번 통과하는데 30만 불? 네. 통행료가? 네. 3억? 3억 6천인데? 그 정도 된다고. 그렇게 비싸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번 들어가서 한번 그런데 컨테이너를 2만 계시더면요. 하나에 18,000원밖에 안 돼요. 컨테이너 하나당. 수혜지훈화 통과하는 통행료가 그렇죠. 18,000 곱하기 이만하면 3억 30만. 그래도 배한초계 3억 이렇게 하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운임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럼 억울하면 정프로가 오나 옆에 하나 또 보세요. 그걸 실제 우리도 보면 이제 톨비 계산할 수 있는 이제 우리 고속도로 통행사이트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 운임, 통행 운임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서 제가 한번 가서 봤고요. 근데 여기는 SDR로 봤습니다. IMF의 SDR, 특별인출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로 하긴 하는데 이제 그걸 US달러로 환산해서 또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라는 부분 좀 하루에 한 50척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대충 3억씩 하면 하루에 한 150억씩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봤죠. 2018년 기준으로 이집트 GDP의 대략 한 2.4% 정도가 이 스웨지훈화에서 발생합니다. 알짜배기죠. 진짜 알짜네. 자,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국내 코스피 지수가 1% 넘게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이제 반면에 상승폭은 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이 주도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 0.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개인들이 4,2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를 외국인들이 3,000억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1,300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외국인들이 오늘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 1,200억 정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통신 쪽에 1,100억 정도 금융에 한 500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 쪽에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카카오를 좀 다시 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NC소프트도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기업은 바로 SK텔레콤입니다.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게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도 동반해서 한 4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말 나온 김에 SK텔레콤 내용을 좀 보시면 이제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거든요. 이제 어제 SK텔레콤 정기주총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이제 박종호 CEO가 이제 4월 정도에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주 SK 주주 현황을 넣어놓지는 않았는데 최대 주주, 그러니까 채태원의 장이죠. 최대 주주비 특수관계인이 대략 한 30% 정도 들고 있고요. 이제 자기 주식이 한 26% 정도가 되니까 우호지분은 한 56%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 SK가? 네. 주 SK가. 그리고 해외 기관이 한 25% 정도 들고 있고 이제 국내 기관들이 한 17%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개인 투자자들 비중은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작년 연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가장 유력한 방법은 지금 주 SK가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이 인적 분할 하나는 아닙니다. 인적 분할 하나는 아니고 그래서 SK투자회사와 SK사업회사 이렇게 그러니까 SK사업회사는 원래 이동통신하는 있잖아요. 그쪽만 따로돼서 전용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 부분을 내는 거고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는 SKT 사업회사 이게 지금 밑으로 하나 내려와 있잖아요. 선이. 이거는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제가 이건 잘못 넣은 거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그럼 이제 SK투자 회사가 SK투자 밑으로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SKT 통신 쪽만 떼놓고 보면 주 SK, SK투자 그리고 밑에 계열사들 이렇게 그러면은 SKT 투자회사가 중간지주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밑에 여러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핵심은 SK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라인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속 이제 앞으로 내용을 나올 건 뭐냐면 어제 주총에서 박종원 CEO가 얘기했던 것 중에 나머지 계열사들 11번가나 원스토어 이런 회사들의 상장 계획도 같이 이제 공개하겠다, 발표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SK텔레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월요일쯤에 각 수급 주체별로 3월 누적 순매수가 현재 어땠는지 그 표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외국인들은 참 희한하게도 연초부터 SK텔레콤에 대해서 순매수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번 샀잖아요. 오늘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000억 원 정도 순매수 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러면은 당분간 이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한은 계속해서 좀 주가가 좀 더 갈 수 있는 환경이 좀 만들어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래량도 마찬가지고요. 수급적인 방향도 여기 오늘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수급의 손박김이 좀 바뀌었다. 손박김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주 SK도 보면 지난해 SK바이오팜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서 쭉쭉쭉 올라오다가 그 이슈가 소멸되고 나서 상당히 주가가 부침을 좀 겪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자의 다시 한번 움직임이 SK텔레콤과 마찬가지로 수급의 손박김이 같이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SK가 오늘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네. 오늘 7.6% SK가 7.6% 올랐죠. 이건 어제 오늘 나온 이슈는 아닙니다만 이슈가 또 불거지면 주가가 움직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바뀌는 것하고 SK나 SK텔레콤의 주가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방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일단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이게 원래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 집단 지배구조 관련한 계속 가이드를 규제를 강화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이렇게 라인이 정리가 되면 이 밑에 자회사들이나 또는 계열사들의 IPO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거든요. 투자 가치에 대한 부각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금융 쪽에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국내 쪽에서 이게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행이나 보험 이런 회사들이 아니라 오늘 기관들이 금융 섹터 내에서 많이 산 걸 SK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하겠지만 이제 SK를 한 470억 정도 이렇게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런데 이제 철강 쪽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저철이나 포스코 이런 쪽인데 오늘 이것과 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보면 지금 이제 엊그저죠. 백악관 대변인이 다음 주 정도에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이고 주초에 뉴욕타임스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번 인프라 부양안이 대략 한 3조 달러 규모가 된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지난해 민주당이 발의했던 그린 뉴딜 결의안의 규모가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였고 월가에서 예상하는 게 대략 한 2조 달러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그걸 예상을 뛰어넘죠. 그러다 보니까 기계라든지 중장비 철강 쪽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국내에서 오늘 기계 쪽에 보시면 두산 밥캣이라든지 두산 인프라코어 진성 TEC 이런 회사들의 움직임이 좋고요. 미국에서도 보면 캐터필라라든지 디어앤 컴퍼니 이런 회사들 움직임도 같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가 상당히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 전체 운수장비 섹터가 6% 올랐는데 운수장비 섹터로만 보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예요. 그래서 개별기업단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수주 이슈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지금 수혜지우나 맡고 있는 에버그린 해운사 있잖아요. 에버그린 해운사에서 약 20척의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했고요. 그게 단일계약 규모로는 한 3조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국조선해안 같은 경우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에서 컨테이너선 5척 이렇게 발주하면서 수주 모멘텀이 계속 나오면서 오늘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사라고 하면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안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올해 연간 수주 목표 금액이 한 304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현재까지 한 40% 정도 달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가 상당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분기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다음 마켓컬리가 IPO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합니까? IPO 주관사를 선정을 했는데 자료를 보시죠.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모건스턴 이거는 그냥 대놓고 난 미국에 상장하겠다 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때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보시면 국내 SK네트워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해외투자자들입니다. 해외투자자들이고 또 하나는 그때 왜 그러면 미국으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 차등 의결권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아마 김스라 대표이사 자체가 지분율이 1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등 의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의결권 자체는 반절 이상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해외시장 특히 미국 나스닥이나 뉴욕거리에서 가겠죠. 그래서 공식으로 절차를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빠르면 상반기 내에 상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관련 기업들 중에서 마켓컬리 관련주로 부각되고 있는 회사들이 흥국 F&B라든지 지어소프트 우양 이런 회사들이 움직임이 좋았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국내에 상장 가능성이 높은 유니콘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3월 13일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그때 장외 가격과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컬리가 100%나 올랐습니다. 장외에서? 네. 장외에서. 어마어마하죠.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크래프톤이 어제 265만원까지 갔다가 오늘 15만원 정도 빠지긴 했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거의 36%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 2주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하고 있는 국내 VC라든지 이런 그리고 상장사들 이렇게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순매수 누적도 정리해 주셨죠? 네. 정리해 보셨죠?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일주일 단위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좀 바뀌었는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기업이 겹치는 종목이 기아차와 아모레퍼시픽 정도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두산인프라코가 이번 주 초에 분할합병 관련한 공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기관이 대거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프라부양 책들에 대한 그런 수의 기대감들이 같이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순매수 규모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HMM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기아차에 대해서는 약간 매도폭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번 주간으로는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개인 쪽에서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국내 그룹사가 SK인 것 같다. 그때는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주 SK 그리고 SK케미칼 SK바이오팜 이렇게 있었는데 범 SK 중에서 한 3개가 빠졌습니다. 보면 주 SK와 SK케미칼 SK바이오팜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네이버와 LG전자 현대모비스가 들어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원래 네이버도 원래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이긴 했는데 이렇게 지금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의 의미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던졌구나라는 걸로 그래서 주가가 당분간 좀 슬로우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주간에 또 정리까지 이렇게 잘 해주신 우리 유한타진권의 김석환 연구원님 오늘 가벼운 옷차림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댁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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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뢰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